사사기 4장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지파와 스블론지파에서 만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어줄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갠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한난림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이 땅 하로셋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억위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한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한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한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애돔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낙위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계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멜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희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블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싸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싸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벤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벤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나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득가에서 편히 휘고 있는가.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오.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은의 왕들이 부기또의 물가 다한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이 목에 걸칠 수노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른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곱 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호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두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하기 위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진히 너를 보낸다. 기두온이 주님께 아뢰였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문하세 집하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두온이 또 주님께 아뢰였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두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두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두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비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두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재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재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재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두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일곱 해된 숫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재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두온은 종들 가운데서 열 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재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재단 위에는 둘째 숫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하스의 아들 기두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하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재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두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재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루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두온을 사로잡으니 기두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문하세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지파와 스블론지파와 납다리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두온이 하나님께 아래왔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두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두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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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